자 나나시님께서는 선법초대옥하게 자 그리고 난극님은 어 일반초대옥하게죠 자 서포터는 난극은 일반초대옥하게 서포터는 어 사스케 자 그리고 나나시님은 마다라를 넣었습니다 자 목둥과 목 어 네 사륜안이 하나가 되는 그런 조합들이죠 자 난극 자체가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그 계속해 빨고 이런걸 잘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뭐 이런거 약간 신종 니가 이런거 제가 잘한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스케 를 하게 되면 그걸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어요 어 형탐 모션에 만상천인이 계속 있기 때문에 상대를 계속해서 고통줄 수 있거든요 아주 정신이 없어요 지금 자 차크라 채워주는 나나시 자 주인겸 써주구요 자 마다라까지 씹혔습니다 자 여기서 태그 써주면서 사스케를 연기하는 난극 자 만상천이 써봤지만 막혔죠 자 나나시가 반격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평타 모션 다 들어갔어요 이것까지 다 맞으면 안됐죠 아니 이건 좀 바꿔치기 치는게 나았어요 차라리 난극 어 많이 맞았어요 초대욱하기에는 마지막 평타 모션이 상당히 아프기 때문에 저건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다 맞았습니다 자 황급히 지금 난극 다시 체력을 따라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화든 좋구요 어 그러나 순식간에 따라왔어요 난극 자 마다라로 바꿨습니다 나나시 자 때려주는 난극 자 계속해서 때려주는 난극 자 지금은 카운터였죠 자 저건 피해야되요 잘 피했습니다 나나시 계속해서 피해야됩니다 좌우로 잘 피했습니다 나나시 자 차크라 채워주고 자 난극 아 지금 난극이 저걸 왜냐면요 자신이 바꿔치기 차기 위해서 한거에요 어 어차피 저기에 들어갈거라 생각을 해서 한게 아니라 자신이 바꿔치기 차기 때문에 차야되기 때문에 일부러 시간 끌기란거죠 잘했어요 난극 아주 자 하둔 아 여기서 난극 어 마무리해줬어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어 진짜 제 말한대로 진짜 태폐 승승승 가나요 어 자 평타 때려주구요 자 막으면 되죠 이건 자 때려주고 난극 자 공중 때려주구요 자 나나시 바꿔치기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계속 갈 수 있어요 난극 가야되요 자 만상품체이 빨리지 않았습니다 자 자 나나시 더이상 바꿔치기 많이 유도당하면 안돼요 아 카운터 좋습니다 자 가드 깨주구요 아 이건 무너뜨렸어요 자 자 마지막 목숨 남겨두고 있습니다 양쪽 다 마지막 목숨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난극 절대 무너져서는 안됩니다 이제는 이 한 경기가 진짜 마지막이에요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한 라운드가 정말 마지막이기 때문에 자 그렇죠 밀어쳐주는 플랫 좋아요 자 계속해서 밀어쳐주고 있습니다 자 순간적으로 지금 초대욱하게 어 또 목돈도 피해주는 플랫 좋구요 자 바꿔치기 많아요 난극 지금 자신이 유리한데도 굉장히 신중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이 한 라운드에 거의 초집중을 하고 있는거거든요 지금 화둔 자 어 각성갔어요 자 각성하고 마다라 각성하고 중요한건 바꿔치기 풀이기 때문에 아 그러나 카운터 난극 시간 끌어주는것도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어차피 각성은 기다리면 해제가 되거든요 자 계속해서 가드하면서 해제하고 있어요 그러나 가드 깨졌습니다 자 여기서 따라붙는 나나시 자 자 차크라 채워주구요 계속해서 지금 난극을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아 그러나 오히려 나나시도 지금 데미지를 많이 입었구요 자 잡기 피해주는 난극 자 연타 들어갑니다 자 바꿔치기 나나시 자 뒤에 목돈있죠 잘봤어요 난극 자 뒤에 화둔 피해주는 나나시 자 일단은 난극이 굉장히 좋지만 그래도 어 나나시는 무서운 존재이기 때문에 끝까지 봐야되요 자 막아주고 가드 깨주고 아 이건 경기 어우 야 거의 잡아왔다는 말을 하는 순간 야 이건 진짜 이길 수 없는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역시 나나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나나시 체력도 없고 바꿔치기도 없거든요 있는건 차크라 하나밖에 없어요 카운터 택 와 나나시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 제가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잡기 그리고 바꿔치기 해주고 아 연타 지금 연 자 때려주고 어 이거 야 이거 나나시가 자 이거 봐야되는 부분이에요 난극 바꿔치기 빨리 차야되요 수리검 다 피했어요 나나시 그가 오고 있어요 아 이따 사스케 화둔도 피했구요 근데 난극이 바꿔치기 차고 나나시가 바꿔치기 없어요 이렇게 되면 어렵죠 이거 평타 끝나면 게임 끝납니다 아 목둔 각성 재각성 야 화둔으로 지금 엄청나게 어그르르 하고 있어요 나나시 나나시 바꿔치기 차고 있어요 어 근데 나나시 바꿔치기 차는 도저히 써버렸어요 이러면 어렵죠 와 지금은 바꿔치기가 3초만 빨리 찼어도 이건 모르는 경기까지 갔습니다 어 와 이걸 또다시 저게 보이는 거거든요 저 선수들한테는 우리한테는 이게 지겠지만 저 정도 피는 실질적으로 진짜 승리로 바꿀 수 있는 그걸로 보이기 때문에 아 와 정말 알 수가 없는 리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난극이 아주 힘겹게 자 결승전에서 일단은 한 라운드 따랐습니다 자 나루토 스톰퍼 멀티리그 현재 결승전 2대1까지 어 자 나나시가 몰아쳤구요 네 번째 경기로 가겠습니다 자 레디 해주시면 네 번째 경기가 들어가죠 레디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가 , 나의 네 예 예 예 감사합니다.